안전 질서 회원들, 차량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나오세요. 그러시면 안됩니다. 차량 뒤에 그늘 쪽에 앉아계신 분들 앞쪽으로 오세요. 하이탈 차량, 지폐 경도 방향으로 전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거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, 빨리 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목소리가 끊지곤 여러분들도 높이 변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흘러나서 앞쪽으로 나오세요. 뒤에 앉아계시면 안되요. 앞쪽으로 나오세요. 자 여러분들, 주차진 피해 오신 분들은 전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뒤에 앉으시면 안되요. 자 빨리 앞쪽으로 나오십시오. 거기 앉아계신 분, 빨리 앞쪽으로 나오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본회의 행사가 시작되면 저희가 안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벤트가 계속 유지해 주시고,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는 분들 서로 기사를 반갑게 하시고,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겠습니다. 다시 한 번째로 가자! 다시 한 번째로 가자! 다시 한 번째로 가자! 고생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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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진정지사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공부하드리고서 반갑습니다.